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팰리스 호텔의 주변 호수에요. 선팰리스 호텔 전경. 선팰리스 호텔의 오타로 시내에 있는 가게에요. 선팰리스 호텔의 오로골 가게. 선팰리스 호텔의 오로골 가게. 오로골들이 있습니다.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오타르의 유리공예 또는 오로글 진열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유리공예와 오로글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유리공예 또는 오로글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유리공예 또는 오로글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일본의 샤프르 시내에 있는 동키호타라는 매장입니다 여기는 샴페인 종류 이쪽에는 음료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지에 구멍이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오마이 Bolsa 오일뿐 손에 골받는 대용대를 치킨 모카로우 통구사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서 야경을 구경합니다 오일이 나게 지내네요 이건 손톱으로 프라이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청구자와 함께 입고 왔어요 올라와서 아경은 아경 아닌 호수 관람포스입니다 아경은 아경 아닌 호수 관람포스입니다 내 후반을요 아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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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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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